돼지는 포유동물 가운데 생리와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 이식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돼지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돼지를 이용한 장기 이식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믿음이란 미니돼지는 사람의 장기와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건국대 병원과 공동으로 영장류인 필리핀 원숭이에 이 돼지의 심장과 각막을 이식한 결과 국내 최장기로 43일을 훌쩍 넘긴 51일째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종 간 이식에서 가장 큰 난관은 거부 반응을 없애는 것인데 믿음이는 거부 반응 억제 유전자가 나오도록 개발됐고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제 시작했다고 하고 이 장기 생존을 했다는 의미는 국지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식 돼지 믿음이의 첫 임상 적용 목표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도 세포입니다. 최도 세포가 인체 이식에 성공하면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일형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장기식 성공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내년부터 농업회사에 믿음이의 관리와 번식 등 기술 이전을 거쳐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